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인천 송도 해모로 올드비아파트 45평형 경례물건으로 인천지방법은 사건번호 2022타경 13034번입니다. 감자가는 10억 2,400만원이며 KB 부동산평형가는 8억 9천만원, 대지권 20.4평형에 전용면적 34평형, 분양면적은 45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자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7억 1,68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7,168만원에 2차 입찰은 2023년 6월 19일에 진행이 되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연수구 송도 해모로 올드비아파트 경례물건으로 인천 1호선 캠퍼스타운역 520m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물건 연항입니다. 송도 아파트 경례로 진행중인 송도 해모로 올드비는 304동 13층으로 대지권 20.4평형에 전용면적 34평형, 분양면적은 45평형입니다. 감자가는 지난 2022년 11월 기준으로 10억 2,400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자가 대비 70% 가격인 7억 1,680만원을 체제가로 오는 2023년 6월 19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체제가의 10%인 7,168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 해모로 올드비아파트 45평형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형가는 8억 9천만원, 하위평형가는 8억원, 상위평형가는 9억 5천만원입니다. 전세가는 4억 5천만원에서 5억 5천만원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내낭을 살펴보면 한진중고금이 시공하여 2012년 12월에 중국내낭파트로 총 5개동에 63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5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38층 중 13층 45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3월 27일에 설정된 9월 남촌 새마을금구의 근저당으로 채권체계액은 4억 4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김미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취약 가능성은 적어보이며 등기부채권총액은 11억 8461만원입니다. 낙질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장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은 끈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약력 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 가족일 경우 인도명령 대상자이지만 진정한 임차인 경우 추가 인수될 수 있는 권리이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전 추가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수송도 아파트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송도 해모로우 월드부아파트 45평형은 최근 거리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3년 4월에 28층이 8억 5천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송도 해모로우 월드부아파트 45평형 매물업과는 303동 남양고층이 11억 5천만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송도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를 살펴보면 인천연수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2% 매각률 38%에 경쟁률은 13.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천연수구 송도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문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라치판이 개인의견으로 면책적권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근본 소개자로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착, 변경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송도 해모르 올드브아파트 45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라치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